안녕하세요 소스티비입니다. 이번에 함께 이야기할 내용은 Remember, 기억하라.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안정된 것은 없다고 기억하라. It's the human affairs. 인간사에 있어서 안정된 것은 없다라고 기억하라. Therefore, 그러므로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Therefore, 그러므로 avoid, 피해야 한다. Undue elation. 지나친 elation, 의기양양함은 elation, 들뜸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In prosperity, 성공에 있어서 성공에서 지나치게 의기양양해하는 것은 피해야 하고 Or, 또한 Undue depression 지나친 의기소침도 피해야 한다. 지나친 우울도 피해야 한다.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역경 역경에 대한 지나친 우울도 피해야 한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한 말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 인간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라고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i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또 다른 버전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사이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그럼 소크라테스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향인 아테네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조각가로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나중에 그는 철학에 대한 열정을 가지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적 사상을 펼칠 때 주로 도시의 중심부에 모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대화 방식은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들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 과정을 통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의 믿음과 가치를 탐구하고 그의 상대방들도 자기 생각을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방식은 그의 시대의 일부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불안감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생들과 함께 도덕적인 가치와 정치적인 권력에 대한 고찰을 펼치면서 시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소크라테스는 국가신앙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결국 약 70세의 나이에 처형되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사진이 마지막 그가 처형될 때 독배를 마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런 그림이죠. 소크라테스는 유서 깊은 그리스의 철학자이며 전통적으로 서양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의 삶을 통해 철학적 탐구와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소위 소크라테스식 방법을 통해 대화를 이끌어가면서 상대방의 생각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고 검토해 보는 방식으로 자신의 철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소형 철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소크라테스의 삶은 그의 사상과 철학적 탐구를 바탕으로 인간성과 존엄성에 대한 집념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이자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석공이었는데 그도 볼을 만지는 석공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고 스파르타와의 전쟁에 바로 서른 살이 넘는 나이에 군인으로 출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기원 전의 인물로 469년에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그의 사상에 대한 전달 방식이 소크라테스적 대화 문답법이라고도 하면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상이나 생각들을 발전시켜 나갔고 그리고 영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영혼의 존재 그리고 영혼의 돌 발견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을 해서 바로 고덕석 고뇌와 자기 인식을 중요하게 여겼던 인물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Remember, 기억하라.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안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 It's the human affairs. 인간사에 있어서. Therefore, 그러므로 Avoid, 피하라. Undue elation. 지나친 들뜸은 지나치게 의기양양에 하는 것은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n prosperity. 바로 성공에 있어서 지나친 의기양양.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또는 실패에 대한 undue depression. 지나친 우울에 빠지는 것도 피하라.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a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이 문장은 우리에게 불안하고 변화무쌍한 인생을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성공에 너무 흥분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에 너무 심하게 우리를 자책하거나 하는 과도한 감정은 우리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안정적이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a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Socrates. 단어를 하나하나 보면 Remember, 기억하다. 기억하라. 라고 remember부터 시작을 하는 문장이죠. Remember, 기억하라. That there is nothing. 그것은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nothing.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Stable. 바로 이 stable은 안정된 또는 고정된 또는 지속적인 이런 것을 뜻하죠. Stable is the human affairs. 여기서 affairs는 바로 사건, 일. 보통에 일어나는 일들을 affai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human affairs 하면은 인간사, 인간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인간사에서 stable, 안정된 것은 there is nothing. 하나도 없다. 이 말을 remember,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therefore, 그럼으로. therefore는 그럼으로, 그 결과로. 이런 뜻을 나타낼 수 있죠. Avoid. 여기서 avoid는 바로 무엇을 피하다. 또는 비키다. 예방하다. 라는 뜻입니다. Avoid. 피해야 한다.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Undue. 여기서 undo는 바로 과도한 또는 심한. 으로 쓰였으며, elation은 바로 의기양양하다. 또는 들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undue elation. Undue. 지나친 elation. 의기양양함은 또는 들뜸은. 들떠있는 것. 지나친 의기양양함을 avoid. 피하라. 라고 하고 있죠. in prosperity는 바로 성공 또는 번영, 호황 이런 것을 뜻합니다. 경기가 호황을 이루다 할 때, 그렇게 할 때도 이 prosperity라는 단어를 쓰죠. prosperity.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인생사를 이야기를 하니까 성공에 너무 들뜨는 것을 avoid. 피하라. or 또는 undue depression. undue, 지나친 depression. depression은 의기소침하다. 또는 우울해하다. 또는 prosperity, 호황과 반대로 depression은 불황이라고 해석됩니다. undue depression. 지나친 우울함은 avoid. 피하라. 라고 하는 거죠. in adversity. adversity는 바로 역경, 불운, 불행, 실패 이런 것을 뜻하죠. 그래서 실패에 너무 우울해하는 것을 avoid, 피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 사이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a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우리의 인생은 항상 변화하고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잘 됐을 때에도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이 지금 찾아왔더라도 그 역경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나친 흥분, 우울, 이런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안정적인 마음가짐과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복해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remember that there is nothing stable as the human affairs. therefore avoid undue elation in prosperity or undue depression in adversity. 소크리티 지금까지 소스티비였습니다.